오늘의 기도 주님 오늘도 불안한 마음에 주님 곁들어옵니다.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호흡하고 숨쉬는 자체도 기적이고 감사입니다. 매번 이곳에 올 때마다 좋은 선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제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적 성숙을 이루는 주님 닮은 사람이고 싶습니다.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닮기 원합니다. 아집, 고집,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. 인생의 뒤안길에서 주님,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, 그 한 말씀 듣고 싶은데 많이 어렵네요. 그러나 오늘도 그 길, 사명의 길,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. 주님께서 제 손 꼭 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.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, 오늘도 못 바뀌신 그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2 한енс 저장 8 감사합니다.